네 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 지난 방송에서 퍼즈님이 또 가자를 외쳐주시고 우리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도달을 했는데 그 가자의 약발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직 때가 아닌가요? 아 아니요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외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우리 그럼 같이 외쳐볼까요? 가자로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가자! 제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은 이제 3만 달러 선을 터치를 해주기는 했는데 그 이후의 행보도 며칠 동안은 좀 잘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만 9천 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게 된 것 같고 퍼즈님이 일전에 알려주셨던 시나리오에서는 또 어떤 변동성이 있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시나리오 분석부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해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3만 달러가 넘을지 말지 왔다 갔다 그랬었는데 그때 정말 네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일단 3만 달러를 넘어서 한 3만 천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고점 비준을 해서 해서 그래서 일단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옆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그 저점 대비 두 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이 한 1만 5천 5백 정도였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FTX 사태 때문에 1만 5천 5백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맞아요. 네 해서 지난주에 3만 1천 달러를 도달하면서 어쨌든 저점 대비 두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 저점 대비 두 배 된 경우는 없습니다. 음 진짜로요? 네 그래서 옛날에 한 번 정도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11달러인가 이때 이 정도 가격이었을 때 한 번 있긴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 어느 정도 좀 규모가 갖춰지고 난 이후로는 하락장일 때는 저점 대비 두 배를 간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저희가 지금 생각하면 1만 5천이 정말 싼 금액이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담았어야 했는데 그 당시 우리는 참 그런 두려움이 많았잖아요. 더 떨어질 건 아닐까. 정말 이제 투자자분들이 심리를 잡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해서 저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저도 그때 보고 여기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미리 매매 전략을 좀 세우고 대응하는 편이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좀 잘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해서 저점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혹은 저점을 살짝 깰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점을 많이 깨고 떨어지는 일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네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3천 달러 3천 3백 달러 정도? 지난번 하락장에서는 2만 달러까지 올라간 다음에 한 3천 3백 달러 정도가 떨어진 다음에 크게 올랐는데 그 뒤로 이제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맞죠? 갑자기 이름도 많이 깔는데 코로나 맞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저점 근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점 근처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락장보다는 상승장 혹은 횡보장의 마인드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지금이 하락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도 또 관련한 지표도 보여드렸는데 하락장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상승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그간의 데이터를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있는 만큼 지금 앞으로의 비트코인 시세들에 관한 시나리오들도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을 때랑 좀 변동이 있었을까요? 퍼즈님? 네. 해서 지금 애매하게 사실 움직이고 있어요. 오. 애매해요? 네. 해서 아예 상승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하락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하락으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매수의 계의로 또 잡아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두 개 다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볼 만한 게 이제 파동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 혹은 고점을 찍었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봐도 상관없고 저는 사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1, 2, 3, 4, 5 떨어지는 확장으로 보긴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파동이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이제부터 ABC 조정을 받는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좀 껄끄러한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근데 이제 요게 파동이 최고로 많이 올라가면 476.4%까지만 올라가요. 근데 이 476.4%를 사실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해서 요 ABC로 떨어지는 가능성은 원래 줄어들었어요. 가능성이 지금도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요 정도 가지고는 아예 가능성이 0이 됐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크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아니 476.4% 조금 넘을 수도 있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충분히 다시 ABC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3천 달러 정도를 돌파하면 해당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요. 거의 0이 아깝게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잠깐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만 3천 정도가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면 아무리 오버슈팅돼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ABC로 떨어지는 경우에서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ABC로 떨어질 가능성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얘를 1, 2로 본다라고 치면은 얘를 1, 2로 본다라고 치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얘가 지금 161.8에 정확히 위치해져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161.8까지 갔다가 4파로 조정받고 5파로 올라가는 요러한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 4의 조정을 받고 지금 3파 올라갔고 4파 조정을 받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조정이 ABC로 떨어지는 조정이냐 혹은 4파 조정이냐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해서 요 3만 3천 달러 차라리 위로 터치하거나 요걸 터치하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아예 ABC로 떨어지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3 요렇게 만들어지고 4 요렇게 만들어지고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전부 다 있을 수 있을 만큼 정도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애매한 자리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 우리가 또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썸을 탈 때도 애매한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좀 확실하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또 말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상방 하방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근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요렇게 4파 조정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럼 퍼즈 각도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퍼즈 각도선은 의미는 없습니다. 아 지금은 의미는 없어요. 네 네 네 해서 만약에 이렇게 4파 조정 받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 5파가 확실해지면 요렇게 퍼즈 각도선을 그어서 요렇게 퍼즈 각도선을 그어서 이때 이제 하락 추세가 꺾이는지 확인하는 거고 요 상태에서는 사실 지금 퍼즈 각도선은 크게 의미는 없고 어 이제 어 그래도 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 볼린저밴드 선이 있는데 일본 볼린저밴드 선을 봤을 때 지금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선 뚫고 올라간 다음에 중심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중심선 근처에서 터치하면 지지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높겠죠. 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요 중심선을 뚫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볼린저밴드 하단선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로 뚫고 바로 다이렉터로 떨어지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 일단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면 주봉 30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요 주봉 요 30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52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아래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해선 저희가 힘들게 뚫고 올라온 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떨어질 때 지지받을 자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가능성 두 가지가 전부 다 있으니 두 가지를 전부 다 커버하는 매매 전략을 세워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4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상승의 여지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9,330달러선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3만 달러선 우리가 뚫어주긴 했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가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일단은 상승 하락 시나리오 모두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퍼즈님의 또 의견에 따르면 볼린저 밴드상의 위치 그리고 또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의 관점에서 조금은 더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이슈적인 리스크, 거시적인 리스크들이 또 시장 자체를 어떻게 누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퍼즈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하실 건가요? 네 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뒤에 시간이 남으면 도미넌스 차트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도미넌스 관련한 또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이더리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테이킹 물량 풀린다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감이 많았잖아요. 여러 분석가들은 뭐 하락을 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분들도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르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잘 완료를 하면 오히려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해서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하락한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95% 정도가 스테이킹하고 있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66% 솔라나는 72% 정도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B&B 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이한 경우라서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스테이킹을 돌리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 비율이 낮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제 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겁나서 넣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잘 되고 스테이킹을 원할 때 넣고 원할 때 뺄 수 있다면 이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끝난 직후에 저희 업그레이드가 끝난 직후에 얼마만큼의 스테이킹 물량이 빠졌는지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보니까 어제 기사로도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확인해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근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검증자 그래프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이 되고 있느냐 이건데 이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여기 저점이 얼만큼 차이 나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검증자 하나당 이더리움이 32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고점일 때는 56만 4천 개 정도고 저점일 때는 56만 1,600개 정도의 검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 이제 나오는데 이게 2,363개의 검증자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더리움 전체 비율이 아니고 검증자 전체 비율당 빠진 검증자 비율을 따지면 0.42%밖에 안 돼요. 0.42%밖에 안 돼요. 너무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이번 달 초인데 월초 대비 수준밖에 안 돼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월초 대비 수준에 머물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풀린 이더리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검증자 곱하기 32하면 나오는데 이게 개수가 한 7만 5천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뺀 물량도 있겠고 넣은 물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된 물량이라고 순 유출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어쨌든 빠지고 있고 실제로도 빠지기도 했고 앞으로도 빠질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순서대로 빠지는 게 다 처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원할 때 놓고 원할 때 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스테이킹을 돌리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사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스테이킹하는 코인들에 비해서 보상이 좀 좋은 편이에요. 보상이 1. 몇 퍼센트예요? 보상이 지금 연으로 따지면 4.68%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상을 주는 코인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이 망할 가능성도 적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런 걸로 따진다고 하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좀 늘어나는 오히려 더 늘어났네요. 가격이 그래서 스테이킹에서 묶인 물량 때문에 공급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더 사려고 하고 그래서 큰 가격 상승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줄어든 검증자, 줄어든 비율이 0.4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럼 시장에서 이 스테이킹 물량을 뺀 사람도 있지만 넣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 유출량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앞으로 스테이킹 물량 자유롭게 우리가 빼고 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사는 사람도 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검증자가 줄어든 검증자는 검증자 한 명당 이더리움 32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363호로 집계가 됐고요. 비율적으로 따져본다면 0.42%밖에 되지 않고 또 이제 이더리움에 관련해서 새로 스테이킹을 하려는 투자자분들도 늘어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여력들까지도 좀 집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퍼센트님, 저희가 포트폴리오 점검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변동이 있었을까요? 네, 해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보면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187만 원 정도였고 이게 어제 9시에 캡처한 건데 근데 너무 모자이크가 여기는 안 되어 있네요. 네, 모자이크가 제가 좀 심하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렇게 한 거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어쨌든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어제는 떨어졌지만 많이 오르기도 해서 어쨌든 자산 자체는 좀 늘어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 이거 비트만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든다. 그러니까 생강이란 차트상을 봤을 때 그래서 더 비중을 담아야겠다. 네, 네. 그래서 알트코인 매수를 일단 중지하고 비트코인을 사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원화 비율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비율 자체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원래는 원화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았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도미넌스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아, 비트코인만 올라가지 않고 다시 알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은 헷갈리는 모양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계속 치고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도미넌스가 지금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 중인데 일단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랑 이 알트코인들을 같이 사려고 합니다. 네, 둘 다 사려고 합니다. 네, 둘 다 사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비트와 알트코인 함께 매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퍼즈님의 또 채널도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다양한 내용들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저희는 항상 또 시간이 모자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의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